하나 떠줄게. 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오. 나무도 예술이네. 이게 양념장인데, 밥에다 비벼 놓는 거야. 조금만 떠서 이렇게. 그러면서, 한 입을 딱 먹습니다. 어우. 진짜 자연스대, 자연스대. 잘 먹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세한 고소함과 나물밥에 덕분을 호강합니다. 너무 맛있다 진짜. 너무 맛있지? 찌감이 참 기가 막혀요. 진짜 너무 맛있다. 진짜. 우리도 우리린데 거절하지 마세요. 이건 하나 쥐고 자 changing 아름다움을 보여달라고 감사합니다. 아... 안 뜨거워. 오~! 오~! 이야~! 이야~! 와 끝났다, 끝났어. 이야~! 오우. 오우. 우와. 와. 와. 와, 갑자기 살짝 어지럽다. 갑자기 너무 영양분이 들어오니까. 와, 한쪽으로 군대가. 군대 갔다 휴가 나온 자식 새끼들 밥 먹이는 듯한 느낌이네. 아, 아. 이게 너무 맛있어. 이야, 다 먹나요. 현빈아, 짜다 조금만 더. 이야, 현빈이 대단한데? 현빈이 진짜 행복해. 아, 다 먹은다. 지금부터 한 잔 먹을 때 아닙니다. 돌아서 배고플 텐데, 현빈이는. 아니, 배가 안 찼어요. 맛있어? 어, 계속 먹으라고. 계속 먹으라고. 그 있잖아. 딱 가지고 어디 먹으라고. 나도 이거 먹는 거 안 된다 놈한테. 얘 살을 주는 거야. 이거 다 먹어. 살면서 이런 데 가서 밥 먹을 줄은 몰라. 그동안 그럼 밥을 어디서 먹었지? 현빈이 지방. 지방이나 먹고. 지방이나 먹고. 짜장면, 라면. 라면. 와, 진짜. 다르지? 네, 훨씬 다르다. 칼라스가? 네. 먹을 때 너무 많아서 맛있어. 그리고 제가 오늘. actly. 뭐 비찾고? 뭐 해. 뭐 한 거야. o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